광진구 광진구 광진구가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아 20일 인증식을 개최하고 기념했습니다. 지난 2018년 아동친화도시로 최초 인증을 받은 광진구는 이번 상위단계 인증을 받으며 유니세프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받고 다양한 국제행사와 교류 및 협력 참여 자격이 주어집니다. 광진구는 앞으로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에 걸맞는 사업과 정책으로 아이들이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.